이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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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괜찮습니다. 이원님. 열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너무 걱정돼요. 이원님. 자꾸만 이렇게 아프시니. 전 어떡하면 좋아요. 이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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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밤새 알았네요. 의원이 돼서 민망하게. 몸은 좀 어떠세요? 가서 죽이라도 좀. 가지 마십시오. 저 아르면서 꿈결에 계속 은은임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꿈속에서는 패설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나오니 참 좋았습니다. 아마터면 꿈에서 깨어나오지 못할 정도로요. 해원님. 은은임을 떠나보낸다. 앞으로는 못 본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고 마음의 열병까지. 완벽한 마음병이죠. 네. 심의가 신병에 걸렸으니 치료는 누가 하나. 치료는 누가 하나. 치료는 누가 하나. 치료 치료는 누가 하나.. 치료는 수usta. 감사합니다.